수업일, 오늘 은행에서 현금을 좀 받아야 하나요? 안녕, 안나. 오늘 은행에서 현금을 좀 받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은행을 찾아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쓸 현금이 좀 필요해요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없어요. 애나, 별거 아니에요. 현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은행에 있을 때 인출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100달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손에 쥐고 있는 여분의 현금만 있으면 됩니다. 저를 위해 이 일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미 가셨으니 이 수표도 입금해 주실 수 있나요? 적은 금액이지만 은행에 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안나 수표도 제가 대신 입금해 드릴 수 있어요. 금액만 알려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50달러짜리 수표예요. 존. 내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뒷면에 내 이름을 적어 줄게. 저를 위해 이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안나 전혀 문제 없어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보증금을 처리하고 필요한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다른 건 없나요? 그게 전부예요. 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안나, 우린 친구고 서로 돕는 게 친구가 하는 일이야. 모든 일을 끝내고 오늘 늦게 현금을 가져다 줄게. 다시 한 번 고마워요. 존.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나,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린 서로를 응원하러 왔어요. 나중에 현금과 입금 영수증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존. 다시 한 번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안나 조심하고 나중에 봐요. 레슨 2. 저녁 식사로 테이크아웃 하는 건 어때? 안녕, 안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요리하고 싶진 않아요. 저녁 식사로 테이크아웃 하는 건 어때?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피자가 먹고 싶어요. 다운타운에 새로 문을 연 피자 가게에서 주문하는 건 어때? 피자가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피자는 제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존재도 그곳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어서 가서 주문해 봅시다. 피자에 어떤 토핑을 얹고 싶으세요? 저는 클래식한 조합을 좋아하는데 페퍼로니와 버섯을 곁들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둘 다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토핑을 좋아해요. 존 페퍼로니와 버섯이 맞아요. 주문에 사이드 메뉴나 음료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마늘 빵을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음료로는 탄산음료 두 캐는 어때요? 우리 식사를 멋지게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선택이야. 존갈릭 브레드 앤 소다이오 주문할 때 수량과 특별 요청 사항을 명시합시다. 물론이죠. 안나 지금 전화해서 주문할게요. 배송이 도착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돌봐줘서 고마워요. 존 정말 고마워요. 맛있는 피자가 우리를 찾아올 것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네요. 문제 없어요. 앤아, 기뻐요. 우리 둘 다 가끔씩 요리를 쉬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피자가 곧 도착할 거예요. 긴장을 풀고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존좋은 간식이자 긴장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피자를 음미하면서 좋아하는 쇼를 볼 수 있어요. 계획처럼 들리네. 앤아, 아늑하고 즐거운 저녁이 될 거예요. 매송 예상 도착 시간을 정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자를 기대하고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내세요. 즐거운 통화 되세요. 천만에요. 안나 지금 전화할게요. 맛있는 저녁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세요. 잠시 후에 봐요. 수업 3. 내일 클리닉에 예약이 있어요. 안녕, 안나. 내일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존.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전화에서 병원 번호를 빨리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마워요. 안나 도와줘서 고마워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존 찾았어요. 병원 전화번호는 5555-1234입니다. 문자로 보내야 할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애나, 번호를 간단히 문자로 보내서 저장해 주세요. 다시는 잊고 싶지 않아요. 물론이죠. 존, 방금 병원 번호를 문자로 보냈어요. 이제 수신함에 있을 거예요. 알겠어. 안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제 번거롭지 않게 전화해서 약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도와줘서 기뻐. 존, 연락처 정보를 잘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나, 클리닉 전화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약은 제가 처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천만에요. 존, 클리닉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고마워요. 안나, 명심할게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존, 잘 지내시고 성공적인 약속을 잡으세요. 곧 얘기해 주세요. 레슨사, 방금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한 묶음 만들었어요. 안녕, 안나. 방금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한 묶음 만들었는데 맛있었어요. 좀 드셔볼래요? 안녕하세요, 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저는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안나, 저는 제 스파게티 제작 기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허브와 향신료를 섞은 홈메이드 토마토 소스를 사용했어요. 풍미가 가득해요. 정말 유쾌하게 들리네요. 존 부엌을 가득 채우는 향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스파게티에 미트볼이나 채소와 같은 다른 것이 들어 있나요? 네, 맞아요. 스파게티에 육즙이 많은 홈메이드 미트볼을 추가했어요. 완벽하게 양념이 되어 있어 맛의 요소를 더해줍니다. 볶은 피망과 양파도 넣어서 색감을 더했습니다. 5. 환상적이야. 존, 미트볼과 채소는 스파게티를 더욱 맛있게 만듭니다.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져요. 언제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안나, 스파게티가 준비됐어요. 공유할 게 많아요. 30분 정도 후에 오는 건 어때? 그래야 테이블 차릴 시간이 충분하겠네요. 저한테는 완벽하게 맞아요. 존 30분 후에 갈게요. 당신의 맛있는 스파게티를 맛보고 싶어요. 아무거나 가져와야 할까요? 그냥 식욕만 부리세요. 안나다른 건 다 해결해 두어서 함께 스파게티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아늑하고 맛있는 저녁이 될 거예요. 계획처럼 들리네요. 좀 곧 갈게요. 우리 작은 저녁 모임이 기대되네요.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 반가워요. 안나 좋은 음식과 좋은 친구들을 나누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잠시 후에 봐요. 곧 봐요. 존. 이 스파게티 잔치가 너무 기대돼요. 레슨 5. 오늘 당신을 위해 소포를 받았습니다. 안녕. 안나. 오늘 당신을 위해 소포를 받았어요. 집으로 가져다 줄래요? 안녕하세요 존. 들어서 반가워요.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집까지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안나 전혀 문제 없어요. 오늘 늦게 집에 들러서 소포를 내려줄게.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오후 6시쯤은 어때요? 존. 그때쯤이면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면 하루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충분해요. 오후 6시가 재개했단 맞아요. 안나. 기록해 두겠습니다. 특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소포와 관련된 특별 지침이 있나요? 중간 크기의 상자예요. 존. 온라인으로 책을 몇 권 주문했어요. 특별한 지침은 없지만 주의해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안나. 조심해서 다루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더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사실, 존. 오실 거니까 우편함에서 내 우편물 가져다 줄래요.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확인할 기회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안나 우편물은 제가 꼭 챙겨드릴 수 있어요.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존. 소포와 우편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처럼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니 정말 좋아요. 천만에요. 안나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결국 친구들은 서로 도와주잖아요. 오후 6시에 소포와 우편물을 들고 뵙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존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봐요. 곧 봐요. 안나.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수업 6. 오늘 저녁에 다운타운에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볼 생각이었는데. 안녕. 안나. 오늘 저녁을 먹으러 다운타운에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저랑 같이 갈래요?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저도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테이블을 예약해 볼까요? 물론이죠. 안나 특히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테이블을 예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오후 7시쯤은 어때? 존. 그러면 어떤 일이든 끝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오후 7시가 제게 잘 맞아요. 안나. 식당에 전화해서 2인 예약할게요. 부스나 창가 테이블 등 선호하는 좌석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는 어떤 좌석 배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자리만 있으면 행복해요. 좋아요. 어떤 좌석이든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게요. 메뉴에서 특별히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훌륭한 파스타 요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파스타가 좋은 것 같네요. 졸라자냐가 맛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시도해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추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훌륭한 선택이야. 안나. 라자냐에 대한 좋은 소문도 들었어요. 예약할 때 꼭 한번 맛보고 싶다는 말을 꼭 해두겠습니다. 고마워요. 존.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저녁 식사가 정말 기대돼요. 멋진 저녁이 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 새로운 레스토랑에 도전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즐기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전화해서 바로 예약할게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존. 넌 정말 사려 깊은 친구야. 오후 7시까지 준비할게요. 그럼 봐요. 천만에요. 안나 반갑습니다. 오후 7시에 만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할게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너도 조심해. 존 꽃 봐요. 레스토랑에 도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예약했어요. 안녕. 안나. 오늘 저녁 식사는 다운타운에 새로 생긴 식당에서 예약했어요.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창가에 테이블을 달라고 했어요. 환상적이야. 존. 식사를 하면서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저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창가 옆 테이블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안나 아름다운 경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희를 위해 준비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바다가 완벽하게 보이는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 멋질 거야. 존. 바다만 살짝 봐도 저녁 식사에 평온함이 더해질 거예요. 잔잔한 분위기가 벌써 상상이 되네요.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안나. 파도와 일모를 보면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긴장을 풀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물론이죠. 존. 꿈처럼 들리네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창가 쪽 테이블에 대한 우리의 요청을 들어줬는지 아세요? 확인서를 받지 못했어요. 안나. 하지만 예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네. 존. 그들이 우리의 선호도를 알고 있는 한, 그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하는 테이블을 정확히 얻지 못하더라도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야. 안나. 좌석 배치에 상관없이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 아름다운 분위기.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당신 말이 맞아요. 좀 가장 중요한 건 회사예요. 당신이 제 친구이자 식사 동반자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오늘 밤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느낌은 상호적입니다. 안나. 저도 우리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기억에 남는 저녁이 될 거예요. 오후 6시 30분에 데리러 갈게요. 그러면 식당으로 갈 수 있어요. 완벽해. 존, 오후 6시 30분에 준비하겠습니다. 곧 만나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은 특별할 거예요. 곧 봐요. 안나. 즐거운 저녁을 준비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저녁 식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싶어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레슨 8.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안녕, 안나. 여행을 계획할 생각이었는데,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인지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존. 어려운 질문이네요. 운 좋게도 멋진 도시들을 많이 방문했지만, 굳이 한 곳을 꼽으라면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름다운 건축물, 맛있는 음식, 풍부한 문화를 갖춘 활기찬 도시입니다. 거리를 둘러보고, 지중해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정말 멋져요. 안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술, 역사, 해변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여행 버킷리스트에 꼭 추가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기뻐요. 존 바르셀로나는 정말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궁금하네요. 여행하기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글쎄요, 안나. 저한테도 어려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도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시의 에너지와 활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놀라운 음식, 매혹적인 문화가 어우러져 매혹적인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도쿄는 정말 멋져요. 존, 저는 항상 일본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미래형 기술, 전통사원, 맛있는 요리의 조합은 정말 흥미로워요. 왜 이곳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물론이죠. 안나일본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여행 위시리스트에 넣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도쿄와 일본의 다른 도시를 탐험하면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꼭 명심할게, 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 다 앞으로 신나는 여행 계획을 세운 것 같네요.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엔아, 여행은 시야를 넓히고 오래 지속되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정말 멋진 방법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험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존실연해 봅시다.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가고 함께 세계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건배 건배, 안나 놀라운 여정과 소중한 순간을 위해 다음 모험을 시작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조심하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너도 조심해. 존, 안전한 여행 되시고 곧 만나요. 여행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 레슨 9 최근에 시내에 있는 이 특별한 커피숍을 발견했어요. 안녕, 안나 최근에 시내에서 독특하고 향긋한 커피를 제공하는 이 특별한 커피숍을 발견했어요. 전에 특별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존. 흥미롭게 들리네요. 저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마셔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특별하거나 독특한 블렌드를 마셔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 커피숍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안나. 그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원두를 조달하고 특정 맛을 내기 위해 정성스럽게 로스팅합니다. 다양한 양조 방법을 제공하며 향신료, 초콜릿 또는 과일 추출물과 같은 다양한 재료와 창의적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기분 좋게 들리네요. 존 커피의 다양한 풍미 프로파일을 탐구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음주 경험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 있나요? 물론이죠. 안나, 벨벳 설라이즈 라는 시그니처 블렌드가 있어요. 미디엄 로스트 커피에 약간의 캐러멜과 약간의 시나몬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독특한 단맛이 있습니다. 꼭 드셔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벨벳 설라이즈 정말 멋지네요. 존전은 캐러멜과 시나몬을 좋아해서 꼭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 커피숍을 방문하면 이 특별한 블렌드를 꼭 눈여겨볼 거예요. 들어서 반가워요. 안나, 벨벳 설라이즈의 풍부한 맛을 좋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곳의 갓 구운 페이스트리와 함께 먹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조합이에요. 5. 잊지 않을게 존 커피와 페이스트리는 서로 잘 어울립니다. 향과 맛이 벌써 상상이 되네요.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대접이 될 거예요. 안나 다양한 커피와 맛을 탐구하는 것은 즐거운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숍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존이 커피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알려줄게. 친구와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더 재미있어요. 이 흥미로운 발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안나 이걸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 커피 나들이가 정말 기대돼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잘 지내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너도 조심해. 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곧 만나 특별한 커피와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건배 제10과 녹색 채소가 건강에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안녕, 안나. 요즘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녹색 채소가 건강에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좋아하는 것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존. 건강한 식습관에 집중하고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녹색 채소에는 실제로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녹색 채소 중 하나는 시금치입니다. 철분, 비타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또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샐러드, 스무디 또는 조리된 요리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훌륭한 선택인 것 같네요. 안나 전반적인 건강에 정말 이롭다고 들었어요. 꼭 식사에 넣어볼게요. 다른 녹색 채소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존, 또 다른 환상적인 녹색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비타민C, K, A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소화를 돕는 데 아주 좋습니다. 찍거나 볶거나 볶음 요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멋지네요. 안나, 저는 항상 브로콜리를 좋아했는데 브로콜리가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지 몰랐어요. 식사에 더 자주 넣도록 할게요. 고려해야 할 다른 녹색 채소가 있나요? 네, 존, 정말 유익한 또 다른 녹색 채소는 케일입니다. 잎이 무성한 녹색 식물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 건강, 뼈 건강에 좋으며 항염 작용도 있습니다. 샐러드, 스무디에 넣거나 케일 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케일은 인상적이야. 안나, 최근에 케일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았지만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꼭 한번 시도해 볼게요. 맛있고 영양가 높은 녹색 채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물론이죠. 존, 녹색 채소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다양한 요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다양한 조리 방법을 실험해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너,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녹색 채소가 있으니 건강한 선택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샘솟습니다.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해요.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물론, 이 여정에서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자 건강한 식생활은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기원합니다. 건배해요. 안나, 더 푸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여기 있어요. 건강 챙기시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너도 조심해. 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로 가득한 환상적인 하루를 보내세요. 곧 봐요. 제 10일과 근처 어딘가에서 술 한 잔 하고 싶으세요? 안녕, 안나. 목이 좀 마른데요. 근처 어딘가에서 술 한 잔 할래?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어떤 술을 마시고 싶으세요? 커피, 차, 스무디처럼 상쾌한 음료가 있나요? 상쾌한 음료를 마시러 갈 수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꽤 따뜻해요. 길가에 만문을 연 새로운 스무디 가게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선택이야. 존, 그 장소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양한 과일 스무디와 몇 가지 독특한 조합이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훌륭합니다. 그들의 메뉴를 살펴보는 게 정말 기대되네요. 트로피컬 망고 파인애플 스무디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매력적으로 들리나요? 물론이죠. 망고와 파인애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저는 열대 풍미의 조합을 좋아해요. 오늘처럼 더운 날에 딱 맞는 선택인 것 같네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서 기뻐요. 안나 분명 실망하지 않을 거에요 모험심이 든다면 언제든지 코코넛 워터나 치아시드 같은 독특한 재료를 사용한 스페셜티 스무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들리네요. 존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험을 좀 더 해보고 그들의 특기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새 제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게 바로 영혼이야. 안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언제나 즐겁죠. 스무디 모험이 정말 기대돼요. 이제 거기로 가볼까요? 물론이죠. 종갈증을 풀고 맛있는 스무디를 즐길 준비가 됐어요. 가서 멋진 시간을 보내세요. 몇 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좋은 것 같네요. 안나 거기서 봐요. 상쾌하고 즐거운 음료를 마실 준비를 하세요. 잠시 후에 봐요. 곧 봐요. 존. 기대되네요. 조심하고 곧 만나요. 제시비과.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안녕하세요 존. 사실 여기서 담배 안 피우셨으면 좋겠네요 면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 정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 흡연은 건강에 해롭고 두 번째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연기에 민감한 사람에게도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질에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지적이야. 에나 흡연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을 이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애초에 물어봐서 미안해. 문제 없어요. 존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지정된 흡연 구역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야외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안나.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중요해요. 담배를 피울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이런 논의를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더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뇨. 그게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정직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나, 불편함 없이 계속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물론이죠. 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레슨 13. 방금 전기 요금을 받았어요. 안녕, 안나. 방금 전기 요금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높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존. 네, 공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전기 요금이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에나, 큰 변화는 생각나지 않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제가 자신도 모르게 특정 가전제품이나 기기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에너지 누출이나 장비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라이언스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존, 때로는 특정 장치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치를 대기 모드로 두면 더욱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대안을 고려하거나 습관을 조정하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안나,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에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돈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전기 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팁이 있나요? 물론이죠. 존, 전기 요금을 낮추는 다른 방법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LED 전구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플러그를 뽑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집을 적절히 단열하면 온도를 조절하고 과도한 난방이나 냉방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제안이네요. 안나, LED 전구를 꼭 살펴보고 단열 효과를 좀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쌓일 수 있으니 에너지 사용량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고마워요. 안나기꺼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에너지 소비량을 주시하고 다음 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천만에요. 존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멋진 하루도 보내세요. 조언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조심하세요. 수업 14 학기 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동네 동물원에 데려가는 건 어때? 아이들이 다양한 동물에 대해 배우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안나. 동물원은 항상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아이들은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동물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이죠. 존.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근처에 있는 놀이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명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을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애나. 놀이공원은 항상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고 아이들의 학기 방학은 분명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일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놀이기구를 즐기고 맛있는 간식들에 탐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존. 애들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좀 더 편안한 것을 찾고 있다면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수영하고 태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해변에서의 하루라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안나여의 활동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물속에서 물놀이를 하고 모래사장에서 끝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제안이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존학기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는 게 전부예요. 하이킹이나 근처 자연 보호 구역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발한 생각이야, 안나. 하이킹을 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야외 활동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에게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물론이죠. 존 야외 활동은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재미와 학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아이들은 학기 방학 동안 멋진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마워요. 애나, 여러분의 제안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면 애들한테는 좋은 학기가 될 거예요. 신나는 일을 계획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아이들을 위한 멋진 학기 방학을 계획하고 기억에 남는 학기로 만들어 봅시다. 아이디어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세요. 고마워요. 애나, 꼭 명심할게요. 여러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잘 지내세요. 레슨 15. 새 차를 사려고 생각해 봤어요. 안녕, 안나. 새 차를 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조언이나 추천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존. 정말 신나는 결정이에요. 새 차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특정 유형이나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난 다른 선택지에도 열려 있어, 안나 믿을 수 있고 편안하며 가족에게 적합한 옷이 필요해요. 안전 기능 또한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안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당신의 기준에 따라 SUV나 미니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모델에는 고급 안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네요. 안나그 옵션들을 꼭 고려해 볼게요.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브랜드나 모델이 있나요? 물론이죠. 존, 신뢰성과 안전 기능으로 유명한 SUV 브랜드로는 혼다, 도요타, 스바루가 있습니다. 혼다 CR-V, 토요타 RAV4, 스바루 포레스터와 같은 모델은 가족 친화적인 기능으로 종종 찬사를 받습니다. 고마워요. 애나, 그 모델들을 조사해서 어떤 모델이 제 필요에 가장 잘 맞는지 알아볼게요. 또한 연료 효율성이 좋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연료비를 절약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존, 연료 효율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자동차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비가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안나하이브리드 및 전기 옵션도 꼭 살펴볼게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관심 있는 차량을 시승해보고 특징, 안정성, 전체 소유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본인과 가족에게 꼭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할게, 안나, 시승은 차량에 대한 느낌을 얻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자동차 검색 과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안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제 없어요. 존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차량 검색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완벽한 자동차를 찾을 수 있게 행운을 빕니다. 고마워요. 엔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면 꼭 연락할게요. 조심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천만에요. 존재도 조심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굿모닝, 항공편 체크인 하러 왔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좋은 아침이에요. 존, 물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여권과 항공편 세부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제 여권이에요. 제 항공편은 XYZ 항공사의 항공편이고 목적지는 뉴욕입니다. 고마워요. 존, 예약 확인만 할게요. 아, 여기 있네요. 5번 게이트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는 XYZ 123 항공편을 예약하셨습니다. 탑승권을 인쇄하고 수화물에 태그를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체크인할 수화물은 몇 개입니까? 체크인할 가방이 두 개 있는데 기내 반입 가방도 가져갈게요. 좋아요. 체크인 수화물용 수화물 태그 두 개와 탑승권을 인쇄해 드릴게요. 수화물을 하나씩 체중계에 올려주세요. 태그는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가방이 있어요. 무게는 약 20kg입니다. 여기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무게는 약 15kg입니다. 고맙습니다. 수화물 태그를 수화물에 부착해 드리면 기내에 적재해 드리겠습니다. 탑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석 번호와 출발 게이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항공편 출발 최소 1시간 전에 보안 검색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퍼펙트, 도와줘서 고마워요. 안나 확인해 드리자면, 제 출발 게이트가 게이트 5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출발 게이트는 게이트 5입니다. 공항 곳곳에 안내하는 스크린과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고맙습니다. 보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보안 검색대로 가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천만에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뉴욕으로 가는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세요. 여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 레슨 17. 새 헤어드라이어를 사야 해요. 안녕, 안나. 새 헤어드라이어를 사야겠어요. 추천 사항이나 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존.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헤어드라이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정 유형이나 특정 기능을 찾고 계신가요? 너무 멋진 걸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엔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헤어드라이어일 뿐이죠.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곱슬머리를 위한 디퓨저 어테치먼트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해요. 존 이런 경우에는 열 및 속도 설정이 여러 가지인 헤어드라이어를 찾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헤어 타입과 스타일링 요구 사항에 따라 온도와 공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퓨저 어테치먼트의 경우 많은 헤어드라이어가 함께 제공되거나 액세서리로 제공됩니다. 완벽해. 엔화, 그 기능들을 꼭 확인해 볼게요. 품질이 잘 알려진 특정 브랜드 또는 모델에 대한 권장 사항이 있습니까? 고급 헤어드라이어로 유명한 브랜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옵션으로는 다이슨, 바빌리스, 레밍턴이 있습니다.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는 혁신적인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약간 비쌀 수 있습니다. 바빌리스와 레밍턴은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고마워요. 엔화, 그 브랜드들을 꼭 살펴볼게요. 저에게는 가격이 확실히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천만에요. 존 예산에 맞고 필요에 맞는 헤어드라이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 리뷰를 읽고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고객 만족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엔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를 좀 하고 리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물론이죠. 존 리뷰를 조사하고 읽으면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할 때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엔아, 도움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연락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천만에요. 존도와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완벽한 헤어 드라이어를 찾을 수 있게 행운을 빕니다. 제 18강, 새 멤버십 카드를 신청할까 생각 중이에요. 안녕, 안나. 새 멤버십 카드를 신청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나 제안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존.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멤버십 카드에 관심이 있으세요? 특정 매장, 조직 또는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인가요?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 카드에 관심이 있어요. 안나,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는데 멤버십이 있으면 추가 혜택과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존,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을 신청하려면 보통 피트니스 센터 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드리며, 일부 개인 정보와 신분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밖에 준비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존, 멤버십 비용, 추가 요금, 멤버십과 관련된 이용 약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멤버십에 포함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되네요. 안나 방문하는 동안 요금, 시설 및 기타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꼭 물어볼게요. 멤버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존, 가입하려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자신의 피트니스 목표 및 선호도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피트니스 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직원이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마워요. 엔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멤버십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정말 기대됩니다.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시간을 내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다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멤버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고마워요. 엔아,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연락할게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 신청에 행운을 빕니다. 제 19가 가능한 한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안녕, 안나. 가능한 한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존. 걱정 이해합니다. 집에 일찍 돌아가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그 지역에는 폭풍경보가 내려졌어요. 차라리 더 안전한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날씨 업데이트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존, 안전은 확실히 최우선이에요. 폭풍경보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늦기보다는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계획하기 위해 도로 상황과 교통 정보를 확인하셨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안나, 아직 도로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쇄나 지연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순조롭고 안전한 귀국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존, 도로 상황과 교통 정보를 확인하면 잠재적 위험이나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악천호에서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해요. 안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기 귀국 계획을 알려주어 그들이 우리의 결정을 인지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건 책임감 있는 조치예요. 존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행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재적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사소통과 조정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안 나그런 상황에서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준비가 되면 일찍 출발하여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기뻐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준비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도로에서 안전하게 지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엔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할게요. 안전을 우선시하고 순조로운 여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천만에요. 존조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전한 여행, 아무 문제 없이 집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20 사촌의 집 방문하기 안녕, 안나. 오늘 시간이 좀 남았으니 사촌 집에 놀러 가는 건 어때? 마지막으로 본 지 한참 됐어요.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내 사촌 집에 놀러 가고 싶어. 그네 집이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그들의 집은 여기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습니다. 준비에 관해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온다고 알려줄게 항상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들리네요. 존,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사려 깊어요. 방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전에 사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촌이 자기 집에서 작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디저트나 간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자고 하더군요. 가는 길에 빵집이나 식료품점에 들러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멋진 생각이네요. 존이 모임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려 깊은 일이에요. 제과점이나 식료품점에 들러 디저트나 간식을 가져가라고 메모해 두겠습니다. 선호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페이스트리 한 상자나 쿠키 몇 개가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안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도 무방합니다. 좋은 것 같네요. 존모든 페이스트리나 쿠키예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방문을 위해 염두에 두거나 준비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나요? 우리를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촌 가족에게 줄 작은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꽃다발이나 와인 한 병,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려 깊을 것 같아요. 존, 꽃다발은 멋진 느낌을 더해주는데 감사의 표시입니다. 또는 사촌 가족이 와인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제안이야. 안나, 꽃다발과 와인 한 병 중 하나를 결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게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들의 집으로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계획처럼 들리네요. 존방문에서 내 사촌과 그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기대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서 방문 기간 동안 즐겁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물론이죠. 안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이번 방문에 열정과 기꺼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존, 가족과의 시간은 특별해요. 저도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기억에 남는 방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봅시다. 고마워요. 엔아 여러분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방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세요.